posn 아 나 그거 먹으면 아이유 되는 건가? 이 맛은 예! 맛있어 먹어봐 수영 이거 은가 색깔 같아 수영 그럼 이거 먹어봐 이거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? 울음이 뚝 고쳐버렸어 요로야 그러게요 아 그날 저는 왜 짜가지는지 내가 발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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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잠좀 자자 여보 그만 울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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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왜 그러는거야 여보 왜 왜 또 뭐가 문제야 아아 벌써 새벽 2시야 새벽 2시 여보 잠주면 내일 다 출근해야 된단 말이야 여보 그만 울자 채워줄게 짜자앙 짜자앙 아아아아아아 어떡해 어떡해 여보 자자 까로루 까꿍 아아아아 어떡해 아 다크서클 때문에 미치겠다 여보 여보 오늘은 잠정히 자자 알았지 어 엄마 가서 크 크 아아아아 아아 어떡해 아아 여보 나 잠 좀 자자 아아 아아 여보 빨리 자자구 으아 자자앙 저자앙 짜자앙 짜자앙 크 크 크 크 크 아.. 까다로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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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! 아빠!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늦었다고? 아 요로야 아빠가 어제 엄마가 잘려고 하면 울구 잘려고 하면 울구 막 그래가지고 잘 못잤어 하하! 빨리 밥 먹자 엄마가 없으니까다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거든 어떡해 엄마가 없으면 힘들어 죽겠어 깨워주는사람도 없구 미치겠어 미치겠어 토스 어디있어? 여깄다 빨리가자 봉소야 아빠가도 올께 유치원 갔다 올게 아 그리고 요로야 어 엄마가 또 애기게 됐잖아 응 근데 내가 유치원 원장님한테 말했어 오늘 너 빨리 보내달라고 응 오늘 오늘 유치원 원장님이 보내주면 그냥 바로 와 집에 알았지? 됐어 아 엄마 언제 다시 돌아올려나 모르겠네 아 진짜 미치겠어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아 졸려 죽겠네 아 아 안돼 오늘 아침에 중요한 서류를 놓고 왔잖아 아 아 부장님한테 얼마나 까였는지 아 빨리 집에 가서 빨리 가져가야 돼 아 여보가 여보가 원래 갖다주는건데 아 애기가 돼가지고 갖다줄 수도 없고 아 어 나와 뭐야 뭐야 뭐지 어 집에 도둑이 도둑이 된건가 도둑이 된건가 뭐야 이거 누가 있 누가 있는건가 어 뭐해 왜 이렇게 다 뒤졌어 이거? 어? 이럴수가 도둑이 된게 분명해 이 우리 집에 온단 말이야 아 맞다 여보 여보가 2층에 있었지 어 이 자식들 이거 안되겠어 이거 아 아 내 방망이 하 하 하 이거 너무 새끼네 이거 아직 있어 분명히 있어 이거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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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그냥 빨리 나오는게 좋을거야 어 어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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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구나 어딨어 강도 어딨어 야 빨리 나와 어 없잖아 아무것도 이거 완전 진짜 도둑놈 아니야 이거 물건 다 뒤졌어 그냥 옷장 있는거 다 꺼냈잖아 이거 완전 도둑놈이구봐 이거 분명히 아니 나가지 못했을거야 나와라 으아 어 이 방도 뒤졌어 어 애들 방까지 뒤졌어 이거 어디 어디 어딨지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야 뭐야 창구방 소리잖아 이 자식 이 아닐꺼만 이거 도둑놈의 새끼 이거 이 도둑놈의 새끼 이거 이 강도야 너 누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빠 어 어 오빠 왜 왜 여기 있어 나는 너는 왜 여기 있어 너 유치원 갈 시간이잖아 토끼 인형 그거 가서 가져왔지 토끼 인형 응 그것 때문에 왔다고 응 어 그럼 너 토끼 인형 사질려고 이렇게 집을 다 어지럽힌 거야 어쩌다보니까 혼날래 진짜 도둑놈 줄 알았잖아 아이 진짜 이거 언제 다 지워 이거 이거 다 꺼내놓으면 어떡해 어 그거 왜 왔어 도둑놈의 새끼 나는 나 나는 서류 찾으러 왔는데 이거 중요한 게 계약이 있어가지고 서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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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러 왔거든 응 서류 본 적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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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 인형 본 적 없어 어 없는데 나도 없지 아 니가 나 뒤져봤을 거 아냐 서류 못 봤어 못 봤어 어 이건 아닌데 어 어디 갔지 내 서류 나 그거 없으면 오늘 나 계약 못해 아빠 오늘 아빠 오늘 부작년에 죽는단 말이야 어 살려봐 토끼 인형이 너 너 해 토끼 인형? 아빠 다 뒤져봐 빨리 아빠 서류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해 서류 아니 난 토끼 인형 찾을 거야 빨리 찾아봐 빨리 찾아봐 빨리 찾아봐 아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어 그 일주일 전에 그 서류를 엄마한테 그 맡겨달라고 했었는데 엄마? 엄마밖에 아 엄마한테 물어보자 여보 엄마 여보 내가 내가 봐보지 응 여보 혹시 이렇게 생긴 종이 이렇게 생긴 종이 못봤어? 어 내가 바보야 안 되겠다 유로야 엄마가 토끼 인형 어디 있는 줄 알지 않을까? 물어봐 물어봐 엄마 토끼 인형 어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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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시끄러워 야 야 때리면 어떡해 야 야 어떡하지 야 아빠 찾아보자 아빠 그 서류 없으면 안 돼 오늘 회사 못 들어가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아빠 회사 짤리면 아빠 회사 짤리면 유치원 못 들어가 유치원 못 들어가 유치원 못 들어가 이거 아닌데 근데 빨리 내 소리만 빨리 찾아봐 빨리 빨리 이거 빨리 다 뒤져봐 빨리 빨리 다 뒤져봐 다 뒤져봐 다 뒤져봐 엄마가 쓰레기로 알고 쓰레기에 벌린 거 아니야? 아니야 슈즈통에 있나? 나 가볼게 아니 요리야 근데 이렇게 어지럽히면 어떡하냐 진짜 아 죽고야 엄마는 없잖아 엄마가 없어 엄마는 없잖아 아빠가 지워야 된단 말이야 아 괜찮아 내가 죽는 거 아니잖아 니가 유치원 갔다 가서 지워라 알았지? 아 나 서류 어디다 넣었어 쓰레기통에 있나 가볼까 어 뭐야 뭐야 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뭐야 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저번에 젊어지는 약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어 근데 이거 검은색이라서 늙어지는 약이라는데? 어 어 어 늙어지는 약? 엄마엄마 어 어 이걸 먹이면 엄마가 그럼 뭐야 그거 왜 입어 나 때릴 어 나 때릴라고? 아하핳 아 일단 빨리 딸 가보자 엄마한테 이거 이거 준 다음에 엄마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물어보는 거야 어때 물어보자 물어보자 톱갱이 인형하고 서류 서류 나 서류 무조건 필요한데 어 뭐야 여보 네 돈 들고 있으면서 자기 얼굴을 보고 있어 여전하구만 똑같구만 여보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먹자 아 아 아 꿀꺽 먹어 먹어 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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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엄마 여보여보 여보 돌아왔구나 아 아 여보 돌아왔어 아 얼마 힘들었는데 여보가 없어서 원ちゃん 원ちゃん 아 여보 아 여보가 이상한 생일 먹고 작아졌다니까 아? 아 애기가 됐었다고 얼마 힘들었는지 알아 내 태클 쓰고 봐 태클 쓰고 봐 맨날 너 제보다가 그렇게 된거야 아 여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일단 기뻐하게 일러 내가 오늘 회사에 짤릴 수 있다고 회사? 왜왜왜왜왜왜왜왜 내가 저번에 그 중요한 계약 문서라고 하면서 여보한테 맡긴 적 있지? 어? 맡긴 적 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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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있지 있지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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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중요한 계약 문서거든? 이거 회사에다 나중에 내야 되니까 나 혹시 모르니까 잊어먹을지 모르니까 여보가 이거 맡겨줘 알았지? 알았어 어 잘 도와야 돼? 알았지? 아 그럼 나 올라가서 쉴게 여보 진짜 잘 맡겨줘야 돼 이거 아이 걱정하지 말어 응 알았어 응 응 아 이거 중요한 문서라는데 뭐 어디다 보완해야 되지 어? 어? 어 보검오빠 나온다 보검오빠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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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기억나지 기억나지? 응 기억나지 어 그거 어디다 갔어 어디다 갔어 지금 빨리 가야 돼 회사 가야 돼 늦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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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놨었는데 거실 위에 테이블에 없던데? 어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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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왜왜왜 왜왜왜 그것도 거실에 있었는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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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가지고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뭐야 진짜 강도가 든건가? 어? 어 뭐지? 누가 토끼이뇽 훔쳐가요 아 아 아 나 어디갔어 나 좀 찾아봐야겠어 어이 어떡해 어떡해 같이 찾아보자 여보 이거 요로가 그랬다 이거 다 어째팠어 이거 봐봐 아 토끼이뇽 찾으려고? 요로야 누가 어디간거야 진짜로 근데 어디간거지? 아 어디간거지 진짜? 딛 엄마 왜 이렇게 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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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으셨어요? 언니 나랑 놀자 어..어? 어..엄마? 언니 나랑 소꿉놀이하고 놀자 아니 엄마 엄마 왜그래요 놀아줘 아니 아니 엄마 아 소꿉놀이하고 놀자고 어..어..어..알았어 자..잠..잠..잠..잠..잠..잠..